된 거 같은데? 아니 뭐야 에이씨 그래 이거야 아닌가? 아 구슬 다 써야 된다고요? 참 어려운 주문이네 됐다 됐다 흠 별거 아니군 어우 별거 아니네 정도 까질 거 정도쯤이야 이건 뭐여 또 마이 쓰로 탄 이제 나가자 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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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미야 오 도가 안 걸렸다 자 일단 체럴포터 좀 채우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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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경님 안녕하세요 저리 가야지, 거미 글쎄요 한번 해봐야지 얼음탄 준비하라고요? 여기서 싸워야 되지 아, 런처에 넣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싸우려면. 자, 이제 집에 가는 거지?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아이고... 오우 노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게 하네, 이놈이 이거. 스타러스... 스타러스... 집에 가게, 뭘 집에 가, 이씨. 스타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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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는 이거 어떻게 이거 일어나 오오오오 으어 아이씨 으어우이씨 아아 안돼 으어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저런 허허허허하 어이씨 젠장 최초의 싸움이었는데 어휴 저런 BIOAZARD 다시 자 가자 다시 2차전 네메시스 자 생략 정답 일어나 오이씨 오오.. 그래, 하나는 뭐 가겠지? 신 actress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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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우 매그넘이 세긴 세구나 쟤 왜저래? 떵파워 매그넘 카를로스 죽는건가? 바이러스 감안된거 아냐? 지금 1일 오후 1일 밤 햇빛의 불을 깨닫고 아직도 살아있어 이제 카를로스 해야돼요? 집에도 못 가고 뭐야 뭔 고생이야 집에도 못 가고 바이러스 감염된 카를로스? 우리 롤이 우리의 롤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의 롤이 걱정하지 마, 질 이 창피는 이 창피는 나의 비료를 보게 된거 아냐? 나의 비료를 보게 된거 아냐? 헤이 쉽게 가져오세요 나 괜찮아요 나의 질이 나의 질이 나의 질이 나의 질이 아무것도 안 느끼지 않으면 그 뜻이 뭐지? 자, 카를로스는 뭐있냐? 아, 총 일단 저장 65% 한거라구요? 아니 근데 바하3 리메이크는 2시간, 아니 1시간 정도 끝난다는데 이거는 왜 그거밖에 안돼? 4시간이라 했는데 너무 긴거 아냐 이거? 한두시간이면 끝난다는데 리메이크는 어이, 뭐야 이거 이씨 야야야야야 에이씨 아 진짜 세계 기록은 음 이거 안되잖아 아 아 진짜요? 40분안에 이걸 엔딩 볼 수가 있어요? 뭐 그게 그게 가능한가요? 초록문으로 초록문으로 야야야 야야야 어이씨 그냥 아 이거 남자가 난이도요? 해, 헤비모드요 왜 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드모드죠?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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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evоме 진짜 오라니까 왜 안와 Essay 그거를 명t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회피... 회피 타이밍 죽였죠. 레드 허브 두 개네. 변종 울버린 저글링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름은 헌터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자, 또 세이브한 장소네요. 잉크 있던 것 같은데. 잉크 여기 있다. 오, 그래요. 헌터 변형. 아, 한대 잘 맞으면 그냥 졌어라구요? 야, 씨, 어떻게 총알도 없어. 인간 쪽으로 총알은 줘야지. 총알도 안주네, 치사하게. 레드 허브 이거 들고 가야 돼, 말아야 되나, 이거? 아, 레드 허브 일단 누구 가야 되나? 자리도 부족하니까. 어디 있어, 헌터에. 자리도 부족하러 가야 돼, 말아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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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건탄 근데 그 저 뭐지 칼로서 쏘는 총은 채워줄 수 있는게 있나요? 라이플 이걸로 채워주나? 안되네 아 그래요 항상 탕시 남았다고요? 음성확인시스템 아 그래요? 스터디님 안녕하세요 왜 안가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 몇 마리야 죽히고 아이씨 아 그래요? 253 그냥 자 자 자미나 자 그냥 자미나 자미나 자라고 그냥 일어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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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켜놔 할 수 있으려나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는데 열쇠가 없어요 데이터룸 뭐야 어 살아있었네 니콜레이 여기 이거 이거 뭐 네 니콜라이 뭐 특별한 아이템도 없어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또 뭐 미뤄야 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나갔다 오겠다. 이거 뭐 어쩌라는거지? 아, 뭔지 알겠네.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뭐? 아, 그래요? 랜덤이라 돈 잡을 수가 없구만, 이거. 이번엔 이쪽으로. 어, 됐다. 나왔다. 됐다. 이게 뭔데? 이게 악이여? 백신. 저거였군. 이제 여기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 더 섞어진다고요? 자, 다음에 지하 3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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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이고 참.. 귀찮게 하네.. 그래 이걸 했으면 진짜 끝났을 거를 어 허브 이거 또 뭐야 일단 일로 가야되나 자 무슨 실험실인 것 같은데 배양의 베이스 여기다가 섞은건가 아닌데 다크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부족한 빤스로 하는거야 합성장치를 조작합니다 다크님 이미 다 건들었어 다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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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아주 복잡하게 하고 있구만 잠시 후, 잠시 후 혹시 나갔다오면 초기야되지않을까? 한번 나갔다와볼까? 어 혹시 너무 어려운데? 만약에 바뀌었으면 아 그러네 초기야되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쟤네들이 바뀐다는거 아냐 그죠? 무조건 빤스로라는 소리 아냐 그죠? 무조건 빤스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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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나오진 않네 밖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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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아우 아잇 아유 저런 아 얘는 그냥 죽일걸 젠장 아 이런 젠장 말년의 좀비라니 흐흐흐흐흐흐흐 말년의 좀비가 됐어 아 다시 여기서부터인가요? 그러면은 어차피 러.. 레드 오브 하나만 갖고 가자 어차피 그린 오브 나중에 발견되니까 에이 수학 흥 에이 이쁘 스티 제 슬로우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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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거 두고왔어요. 아 두고 온 게 아니라 뭐라고 가져왔어 그 잉크를 잉크로 두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왔어 모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잠깐만. 내가 왜 이리 왔지? 여기는 밖에 나가는 곳이야. 자, 다시 갑시다. 알리비스 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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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써야지 1 3 에이 1 3 4 5 5 5 5 5 5 6 6 7 5 5 5 5 5 5 5 5 그러네 진짜 헌터가 없네 너무 좋군 여기 아까 이미 아까 잡았죠 여기 좀비 아 그럼 여기서 나타난거 그 헌터가 뭐 그러네 바뀌는거구나 위치가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미치겠다 아 아 아 아 아주 그냥 어 어이 어려운 어려운데 이거 어 어려워 어려워 생각보다 쉬운 게임이 아니군 결국은 뭐다 쉬운 게임이 아니다 아 어 대푸 어 어 어 아 아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왜 안나오지? 원래 좀비가 나와야 되는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니콜.. 니콜리한테 딱 죽는게 딱 나오네 여기는. 좀비도 랜덤이네. 그니까요 맞아요. 안나올때는 또 안나와 또. 무조건 나오는게 아니니까. 예능만.. 하라는 게임은 안하고. 그러게요. 아.. 참..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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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거 또 아.. 아.. 전.. 참.. 거머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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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시다. 카를로서 배를 안잡는 날이었어. 카를로서 화장실 좀 보내보라고? 하하하하 배 아프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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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안걸리네 또 저거 아까처럼 똑같이? 이쪽 아 이것도 아니야? 아 귀찮게 또 저기까지 가야돼? 자 일단 4분의 1 확률인데 일단 두개 못찍었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아 발판 반응이요? 발판 반응은 똑같더라구요 그냥 뭔가 써져있다 그냥 그것만 나와요 뭔가가 쓰여져있다 아 발판 밟아보라구요? 그런거 없어요 여긴 없어요 아 그래요? 번개의 요괴님 안녕하세요 여기? 아아 그걸 하나 못찍었네 야 어떻게 4개 중에 3개를 못찍었어 아 거참나 이거 하니깐 생각나는게 있지않아요? 디아2 아키 생츄워리 스마트사 멋진거 똑같잖아 이거 됐다 아 잠깐만 비밀번호가 비밀번호가 아